לד tim 범 перек고sk 기성용 흔해징 부인 아니예그 Mayor 그 남편아니예여 헐 기성용 나 되게 어리네 기성용이랑 한혜진이랑 그거 아니야? 일곱살 차이네요? 지리네 어이구 이거 한혜진은 기 다 빨리고 있네 잘못하다가 보증치 개모탱님 감사합니다 보증치 개모탱 복숭이 방금 아 짜은거 먹구가 짜은거 야! 아니 씨 야 이 비우시다 짜고놈 뭐 쪼가장해자 아니 짜고놈 뭐 쪼가장해자 아니 짜고놈 뭐 쪼가장해자 어이거 뭐..뭘 치냐 지금 아니 그 니 생각이 없어 가끔 보면 이 새끼가 안 보면은 아니 뭐해 아니 너 바깥에 거쳐야지 시바 안쪽걸 때려가지고 진짜 너 가끔 생각 진짜 없더라 얘랑 같이 많이 하는데 잘하는 자립서포트 잘하는데 가끔 생각 진짜 없어요 뭐 대학교 어떻게 졸업했냐 아버지가 대학교에다가 무슨 시바 뭐 자녀바 깔아주셨냐 문제 있다 지금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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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아... 칸이... 그렇게 되면 힘들어... 아... 다 터지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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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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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손해다 손해 어디 서폭규 아니지? CS 누가 먹었어? 이러면 서폭규 아니지? 이러면 약간 내가 이득 아닌가 이거? 어 잡았어 잡았어 빨리 잡아라 어디 CS 누가 온다 빨리 잡아라 알파 돌려라 아 이러면 CS 먹기 편해지거든요 약간 공격충이 아니야 이러면 이러면 CS 먹기 좋네 편해 제 택지리 봐보세요 도인비 근데 선광전사 가는거는 내가 보기엔 트롤이고 다행히 캐릭터가 밀어주고 있어 오 어 아 전경의 아 야 어 어 어 야 으 어둠 충전 패시브 성공 박히면서 사람 아니구요 더블킬 야이 쓰바 아 뭐 아 뭐 웃주라고 아 아 CS까지 개선해 이거 진짜 메탈 터진다 이거는 아 CS 개선해 포탑 터지고 지금 내 메탈도 터지고 이와중에 이 새끼 선 기동력 까고 있고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무리한 것 근데 배인은 여러분들 알겠다 싶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자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배인은 여러분들 배인 한두 번 해봤나 똥사만서 그런게 배인이지 배인 보자 배인은 끌어도 다 맞냐 랩차가 정확히 1이냐 지금? 크로스 랩차가 더 심해진에 강력한 핵 관리도 스티치 요즘 리그오브레젠들은 용에서 시작해서 용에서 끝나는거지 저거 잘해봐? 들어오면 바로 선구다 아 쓰바 아아아아아아아 스마클라스 스마는 어쩔수없어 가위바위보 싸움이여가지고 이건 인정해 아니 근데 이건 뭐라고 할게 안되는게 뭐냐면은 이건 뭐라고 할게 안되는게 뭐냐면 원래 스마는 가위바위보 싸움이거든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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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르랑 쑥쑥 오케이 나이스키 검침 스마는 근데 가위바위보 싸움이여 어쩔수가 없어 때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도 뭐야 오도걸렸네 깜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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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azabi 죽나? 어? 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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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발 이거지기서 궁극화인데 미드 어어씨 ㅅㅂ 워~~ 버벅킹 존댓네 노플 화텀 다 스펠없고 어어 자르만두 자르만두 없어 자르만두 이정도만 할만하네 이제 뱃살 칼리사 짐템 울나? 크ㅋ 이 날래 좋네 이 날래 newsletter lower 정영수 악 도망간다 이거 바텀 오면 노다지다 이거 나이스 이게 리그오블의 전쟁이지 라인저 터져도 이게 한 장의 게임이 아니거든 이 맛에 또 롤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거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제가 좀 많이 올라가는거 좀 보고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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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여러분 저쪽 올라가는거 보고싶지 않습니까 너물했다 너물이겠다 야 려턴 줘 려턴 줘 너물이겠다 이거 오케이 이들 이들 게이들 게이들 게이드 게이들 게이드 그 와중에 빌지오터 킬 나이스 굿 이득이득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제가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아니 아니 보게만 올라오지만 식재끼야 이런 새끼들도 많은데 이런 새끼들 보면 거의 이제 내가 실버 3이니까 딱 티어 보면 실버 2 나보다 1티어 높은 새끼들 점수 배점 높은 새끼들이 부심부린단 말이야 나한테 존나 입혀는 새끼들 겨우 1티어 높아가지고 이 점수 배점이 으깨 가속도가 1티어 높은 새끼들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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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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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니언성구 개슈바 마우스 여러분 추천하나 해주세요 이거 안되겠네 아니 아니 마우스 추천하나 해주세요 아 아 미친아 마우스 추천하나 안되겠네 이거 마우스 추천하나 해주실분 아 이거 더이상 안되겠다 마우스가 포인트가 정확하진 않아서 추첨이 흔들려 진작에 추천을 받는거에요 마우스 추천 많이 흔들려요 와아 야 좀 잘해야겠다 우리 똥사람 안되겠어 하어여 하어여 뭐 정백 야 군사랑 버텀 버텀은 거 더워지 소울용? 소울용 했다 어 1인분 했다 지금 버스닥머라 하지마라 강한 쇼다 저는 조금씩 축구에 감사합니다 3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존나 아픈 쇼팥언니 가 아 아 뒤집뻔했다 이거 아 내가 못 때리겠는데 이거 잘가요 친구들 내가 못 도와주겠다 이건 지금 아 아 아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아 그냥 뺄걸 아 그냥 뺄걸 아 아 이거 그냥 빼는게 원래 답이긴 한디 아니 근데 내가 죽는게 나 지금 이달이 지금 자틸이여 죽는 500원이여 죽는게 빼잖아 이렇게 하잖아 다 내가 죽는게 이득이라니까 뺄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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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 나만 때려 아 이 새끼들 나만 존나 때려 미친 새끼들 나만 때려 이유도 싫어 오늘 원래 베인원 앞에서 좀 깝쳐주면서 약간 앞에서 좀 약간 스킬 빼주고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스킬 많아서 그래 가리 근데 딜템이냐? 인피였네 어쩐지 존나 아프다 했다 어쩐지 아 생각보다 갈리는데 존나 아픈겨 177 내키는 아니고 곧 있으면 188 될 것 같거든요 187 베벅키크즈는 100개 팬가요 감사하옵니다 감사해요 베벅키크즈는 100개 팬가요 감사하옵니다 아 부모라게님 해드려야죠 우리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 하나 안쓰는거 있으면 팔 생각 있냐고? 저도 컴퓨터 3대 있는데 한 대는 국성이가 쓰고 있고 한 대는 방송하는 거고 한 대는 방송 끝나고 제가 여가를 즐기는 컴퓨터에요 그걸로 이것저것 다해요 이것저것 내려가면 개 C트롤이다 이거 아 베인 한번 잡았으면 개간진하는거 안타포지션 보여줘야되는데 백포지션 잡아가지고 나 쓸어넘는거 보여줘야되는데 또 죽을뻔했네 스탑맞았으면은 또 죽을뻔했네 이렇게 해 새끼야 존나 세네 이씨 아 불담 안된다니까 데인전을 원효력사람이야 얘들 패드를 무지네 직대zers 원래 좀 싸운이 좋아 게임 쎄게 밖길래 아군이 타냈습니다 지가 못할땐 팀원한테 정치 안하네 내가 정치 안할때는 그냥 무난하게 게임이 일것 같을때였어 그럴 때 정치 안하고 게임이 존나 불리한데 존나 던진다 따였다 이 정치 하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이길것 같다 그런 반에는 뭐 정치 절대 안해요 저도 멘탈 안건드려요 잘 그렇지 정치 안할때 나랑 흉춘형이랑 듀오할때 그때는 절대 정치 안하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던지고 밥 먹으면 게임 끝나는건데 이게 존나 오래갖고 저렴한 괴물의 Abraham 그거는 안간팀 꼭 낙지 못해 아니 얘들아 왜 내가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템 뭐 하나만 가도 훈수가 개질이었어 지금 방템 두 명 있어가지고 지금 또 라위 올라가는데 또 BF 사지 불안검은 왜 들고있지 팔지 훈수가 거의 기원 뭐 기원 뭐 장중수보다 더 심해가지고 막 그러기로 다 팼나 이 새끼들 아우 아 나 존재함이 묻히네 제삐창에 와 무빙 무빙 와 무빙 뽀록이야 인마 뽀록 솔직히 존다 뽀록이야 움직이다 보니까 저 새끼가 못 맞춰서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했던 건 절대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무리하고 있어 뺄 땐 빼줘야 돼 지금 마이가 지금 획득했기 때문에 쿵 6초 4초 따라하면 조진다 더블픽 부부 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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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해야 씨 이 정도도 해야 여러분들 올라가요 자 화면 터치하고 상단에 따봉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아들 엄석하게 펜 도렷자십니다 나루토님도 한개 펜 잘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수고하여 아이고 우리 술보야님 스니커 진짜 많이 보자는데 너무도 감사해요 스니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바 아 기름다 베인 다이어삼? 다이어삼 좀 끄덕? 다이어삼 좀 끄덕? 다이어삼은 좀 끄덕고 사? 오? 다이어아고 헬키티 정도? 옛날 실력이었으면 솔직히 다이어아 약간 상이 좀 됐는데 요즘은 요즘 베인 나도 안해가지고 다이어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감이 좀 있어 확실히 오렌지팀이 많이 오르네 오렌지팀이 오렌지팀이 많이 올라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대를 따봉 추천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수가 진짜 너무 좋긴 하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로렌지님 감사합니다 엘티님 감사하고